민수기 2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재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일년된 흠없는 어린 순냥을 날마다 두 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순냥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순냥을 바칠 때에 함께 바칠 곡식 재물은 찌어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재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산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들이는 재물은 순냥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바쳐라. 저녁에 둘째 순냥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안식일에도 일년된 흠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재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들이는 재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일곱 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수소 한 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재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이다. 순냥 한 마리와 함께 바칠 곡식 재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어린 순냥 한 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재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이다. 이것이 번제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들이는 재물은 수소의 경우에는 한 마리의 반 흰식이고 순냥 한 마리에는 3분의 1 흰식이고 어린 순냥의 경우에는 한 마리의 4분의 1 흰식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매달 바쳐야 하는 초하루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도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은 나 주의 6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랫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냥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재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식을 바치고 순냥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냥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냥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식을 바쳐라.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이랫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들이는 재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핵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재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칠칠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냥 일곱 마리를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재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식을 바치고 순냥 한 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냥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냥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식을 바쳐라. 또 순냥소 한 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재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들이는 재물과 함께 흠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10편 72편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의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해가 달토록 달이 달토록 영혼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달토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광야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에 먼지를 핥게 해주십시오. 스페인의 왕들과 섬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삼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게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민. 아민. 이세의 아들 다위수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이사야 19장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기를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신의 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버릴 것이다. 나일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만 되는 사람들이 낚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될 것이다.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시켜서 망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환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맨피스의 지도자들은 제 궤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류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많은 여인처럼 되어 망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망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다섯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난한 말을 하며 망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다섯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재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 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 재단과 이 돌기둥이 망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칭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재물과 번제를 들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이사야 20장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도스로 와서 아스도스를 점령하였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배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 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사도인 시무원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회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회의 사랑을 더 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 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 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험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 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